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대북송금호과 관련돼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이가 구속된 가운데 드디어 최종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이가 등판했습니다. 이해찬이는 사실상 이재명과 당이 한몸이 되어서 동반자폭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는데 이재명이를 당금질이 잘 된 명검에 비유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명검이 아니라 깡패들이 즐겨 사용하는 시퍼런 사시미 칼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라는 빚을 꺼내들고 이재명 방탄으로 당이 동반자폭하라고 공갈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해댄 겁니다. 이해찬이는 검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에 대해서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 수많은 당금질을 거쳐야 명검이 만들어진다며 이재명이를 명검에 비유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해찬이는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무능한 놈들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말을 늘어났습니다. 이해찬이는 어제 31일 민주당 교육연수원과 강원도당이 원주문화원 문화공연장에서 마련한 방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강원편에서 이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니까 이꼴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찬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50년 집권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정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해찬이는 검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을 이처럼 많이 당해본 사람은 처음일 것이다. 300번을 했으면 어디까지 했겠는가. 집안 장판까지 다 뒤졌을 것이다. 인생을 몽땅 들춰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00번이나 해서 안 나왔으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쇠를 두들기고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된다. 국가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당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를 명검에 비유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300번을 해도 못 찾으면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 않나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해찬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법조문을 읽을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해찬인은 김기현 대표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 일본에 대해 강제동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결과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자는 차원에 2007년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인데 이해찬인은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던 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뒀다. 대법 판결에 의한 배상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대의변제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며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데가 동해안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파렴치한 거짓말인데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반일 정서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 처리 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인 UN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의 방법을 사용해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보니 지난 2019년 기준과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도 해류에 따라 확산, 희석되어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인은 해괴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해찬인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질될 수가 없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통받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겪는 데가 경기도와 광원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찬인은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지면 안 된다. 우리가 애석하게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앞으로 4년을 더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절치 부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 총선에서 찾아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작지자들이 또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나라의 재앙 같은 일이라고 끔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시킨 겁니다. 최측근 이화영이 구속되고 이재명이도 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자 똥줄이 바짝 탄 이해찬이가 드디어 총대를 메고 나선 것 같은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되어서 일각에서 이해찬 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사로 모든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격적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대축제에 참석하기로 한 것인데 대구를 방문한 김에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NC의 개막전에 C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색의 팀 코리아 점퍼를 입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라운드에 섰는데 이 예기치 못한 이 깜짝 손님의 라이온즈 파크 2만 4천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손을 들어 담래를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KBO 허구현 총재의 에스코트를 받아 마운드에 올랐고 허구현 총재로부터 공을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은 마운드 조금 앞에서 유연한 폼으로 가볍게 스트라이크를 꽂아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날 중계를 맡은 김태영 해설위원은 대통령께서 야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마치 야구 원로분이 시구를 하듯 부드럽게 던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야구 실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야구 명문교인 충안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야구 관람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시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허구현 총재, 천보성 정연발, 배대웅 등 대구가 나은 레전드 원로들의 에스코트 속에서 관중들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에 이 마다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이 포수 강민으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구공은 이 기장에 건립이 될 야구 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